시어머니에게 단숨에 평정한 최악질의 시어머니 청담동 스탠드의 강복킥 벌써 무서워 어떡해요 웬 아기 신발이에요? 주변에서 그러는데 아기 신발을 갖고 있으면 애가 생긴다대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시어머니처럼 굴지만 아무리 손이 귀하대도 그리 천하고 천한 근본 없는 애한테서 내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 없었으니까 우리 며느래가 남편이 무정자증인 걸 몰라 며느래는 모르게 내 아들 거인 척 다른 사람 걸로 부탁해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? 나가면 나가면 그만이고 네 역할을 해줄 사람은 차고 넘쳤으니까 며느리가 사실을 알게 되자 철면피가 되는데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합니다 누구 입 좀 먹자 그 입! 그 입이 바로 며느리 입! 아주 갈 때까지 가는 시험마 아니 시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